안녕하세요. 중앙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홍콩 보안법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요. 혹시 아직 안 보셨다면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제 구독자분의 의견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반중국 성향이 강한데 마카오는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반중국 시위로 굉장히 떠들썩한데요. 예를 들어 작년에는 송안법, 올해는 보안법, 그리고 곧 있을 6월 4일에는 천안문 사태 추념일을 맞아 대규모 시위도 예정되어 있죠. 근데 혹시 마카오 시위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론 마카오에서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홍콩과 마카오는 바로 옆 동네로 왕래가 많은 곳인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여행을 가면 대부분 홍콩과 마카오를 같이 가기도 하죠. 이 두 도시는 일국 양재, 즉 일국과 이체제로 같은 상황인데 중국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현재 마카오의 상황을 보시면 국내 총 생산량 GDP죠. 절반 이상이 카지노 산업이에요. 이 카지노 산업은 세계에서 압도적 1위고요. 그 고객의 대부분은 중국 본토인이죠. 즉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장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름은 호야생이며 마카오의 5대 행정장관입니다. 그리고 완전 친중파죠.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건 호야생 행정장관이 홍콩 시위를 보고 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처럼 마카오의 행정장관은 홍콩의 시위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 같은 경우는 주요 대학, 언론, 병원, 은행이 정부의 소유 혹은 관리하에 있으며 교사, 의사, 공무원, 기자 등 정부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들은 정부의 피고용인이라는 겁니다. 입법회의원 33석도 친중파인 건재파가 장악하고 있고요. 그런 말 다 했죠? 또 마카오는 매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대부분 학교가 중국의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부르고 중국 국기 계양식을 합니다. 물론 중국의 입김이 있었지만요. 홍콩과 다른 친중국의 모습을 보이는 마카오를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국 네티즌들이 쓴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홍콩아 좀 배워라. 마카오는 이때까지 조국의 어머니께 속석인 적이 없지. 홍콩아 배워라. 같은 친아들인데 홍콩이란 불효자는 정리가 안 된다. 마카오가 저렇게 좋은데 도대체 언제 정상적으로 통관할 수 있는 거지? 중국인도 마카오에 넘어갈 때 통행증이 필요하고 이미그레이션을 넘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네요. 홍콩의 정책을 마카오로 옮기자. 보시다시피 마카오를 칭찬하면 홍콩과 비교하는 글 뿐이에요. 중국은 항상 말하죠. 일국 양재의 성공적인 예는 마카오라고요. 그만큼 마카오 정부는 친중국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마카오에 살면서 들었던 생각은 여기 사람들은 정치 쪽에 관심이 별로 없거나 엄청 민감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중국이나 홍콩 쪽 얘기만 살짝 해도 난 모른다. 그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하는 등 불편해하더라고요. 하지만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홍콩에서 발생된 각종 사태에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겉으로 표현은 못하겠다고 하지만요. 이처럼 홍콩 시민은 중국 쪽 불만에 저항을 하는 스타일이라면 마카오 시민은 참고 견디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물론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영국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다 보니 식민지에 대한 인식도 좀 다른 편이죠. 홍콩과 마카오. 거리는 가깝지만 정치 성향은 먼 두 곳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카오도 나름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힘에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것들도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